죽였나? 그럴 리가요. 그 천박한 경찰들이 힘을 가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보려고 합니다. 어로지 새끼들이 꼴에 뭉쳐보겠다고 만든 사조직. 니네들에게 속풍물이 내가 진짜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이제 어떡할 건가? 나를 무너뜨릴 건가? 미국에 유학 중인 막내따님 연주의 준비가 한창이더군요. 죽여버리. 잊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걸. 조카 용완주 씨가 막거리한 자금을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정황이 발견됐는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채도영 이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가 김택로에 오나. 백서장. 권위사. 당신이 주인인 줄 알았겠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지. 누구야? 진짜 주인이. 시간이 없어요. 형사님께서 찾으셨다는 그 권위사. 아버지가 남긴 사진 속에 있는 그 놈 확실해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보고서가 있어요. 이영호가 마약을 빼돌리던 권위사를 잡았다. 그리고 지금 권위사는 백서장의 지시를 받는다. 여기서 멈추자. 다 지난 일이잖아. 정말 끝장을 먹였다는 거야. 그 일이 네 목숨보다 소중해. 옷 속에서 유서가 나왔어요. 이영호의 지시로 우장익을 죽였다고 인정하는 내용으로요. 도영이 형이랑 권주환이는 어떻게 아는 사이야? 같은 오무사 멤버였으니까요. 형이 만든 오늘도 무사이 오무사. 오늘도 무사이. 오무사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도영이 형이 잠깐 이어나가긴 했죠. 이름도 오무사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꿨다고 들었는데. 원할금. 무사활전. 금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